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시장과 산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박용명 부문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사실은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대략 어느 정도 강도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서 대답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금융시장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9.11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미국이었고 영원한 번영은 무엇이냐 그러면 미국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정면적인 개념에 대한 파괴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이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직접 눈으로 봤던 9.11과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상황을 매우 악화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초저금리도 상당한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상황이 앞으로 모두의 함준호 교수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금융시장의 어떤 요인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을지 어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는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하고 초저금리 회계가 왔는데 회계가 왔는데 사실 당장은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부정적인 면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현금 선호가 나타나면서 주식, 채권, 원유, 환율 대부분 전례 없이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장의 자체적인 역할들이 일어나면서 이에 동반되는 게 사실 유동산 경색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들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인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는 어쩌면 미국의 유례가 없는 초장기 호황에 대한 부담감을 일정 부분 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과잉된 유동성에 의해서 고 밸류에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자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약간 완화시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전염병의 확산은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해계무늬의 변곡점을 가져왔던 애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인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만 보면 사실 그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관과 영원한 선진 인류라고 우리가 얘기해왔던 유럽의 위상이 이번에 상당히 균열이 생기고 있고 이런 면에서 그간의 어떤 자산 운용에 있어서 사고의 유연성을 되찾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초조금리에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최근 버넨키 전 연두근 의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서 금융위가 아니고 눈폭풍 같은 자연재해에 빗대면서 향후 급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일면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초조금리 상황은 한국 경제랑 금융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약 5년 후에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초조금리 상황이 예견됐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초조금리의 환경에서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예가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제로금리가 보편화된 일본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폴 그루브먼이 주장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고 나아가서 정부 부채의 과다에 따라서 제로금리 수준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통적인 요인 즉 고령화나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미래 환경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앞으로의 저금에 따른 리스크로 보면 은행이나 보험 등의 성숙한 금융산업은 혁신이 없는 한 갈수록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 같고요. 산업은 물론 개인들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부의 편제가 계속 더 양극화로 치닫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은 초고액 자산가나 연금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 성숙기를 지나서 고갈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 참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정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자산 배분의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개인연금 시장이 성장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역시 추가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금리라는 것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험 중수익의 사모시장은 앞으로 금융시장 시장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쏠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저금리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철저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호 소장님께 은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와 지금 상황에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은행들이 그때는 굉장히 허약했었는데 지금 10년 동안 은행들이 굉장히 튼튼해졌다. 자본력도 튼튼해졌고 여러 규제도 강화됐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샥, 실물경제의 샥 이거를 은행들이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을 봤을 때 은행의 건전성 그리고 초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이 뻔한 것 같은데요. 수익성 악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 버퍼를 은행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우려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캐피탈 버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쪽이 물론 그 당시에는 주된 리스크를 촉발시킨 요인 또는 부문이 은행 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리스크 버퍼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충분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황이 3월 초 이후로 벌어지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캐피탈 버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었고 외화 유동성 부분들이 특히 마진콜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캐피탈 버퍼라는 것들은 사실은 크레딧 크런치, 크레딧 이벤트에 대비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장기화된 어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특히 국내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 안정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좀 더 익세시브 리스크 테이크를 할 수 있는 유인들을 제공해준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대손 어떤 비용률 내지는 어떤 MPL 레이셔 부실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추세적으로 사실은 떨어져 있거든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지속이 됐고요. 이런 쪽으로나 실증적으로 이런 경험들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은행들의 수익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사실은 이런 저금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은행의 어떤 자원 배분 또는 실렉션 기능이라는 것들을 약화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어떤 이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응력이 쌓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위기 지나면서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일본 은행들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저금리라든지 장기 침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국내 부분에 관련해서 은행의 대출 공급 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대율 같은 경우가 사실 7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함준호 교수님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얘네들이 소위 자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국공채라든지 채권 쪽이거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경제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갖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신용 공급이나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원 배분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내 경제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어떤 대당으로서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대외의 어떤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셈인데 국내 은행들도 사실은 그렇게 갈 가능성들이 지금처럼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은 은행대로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정작 신용 공급 기능은 오히려 더 위축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신용 공급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프라이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가격 기능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선별하는 어떤 그런 역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금리 환경이라는 것들이 그런 선별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어떤 조달 사이드를 보더라도 사실은 은행이 어쨌든 예금 금리에 대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출 금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주로 미국 은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만 대출 유형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어떤 감독 당국의 어쨌든 이러한 어떤 지도나 어떤 규정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 중개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은행한테는 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유인들을 자꾸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금융 중개 또는 자금 중개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기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 정책적으로 또는 금융 정책 측면에서 신용 공급이라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중소서민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도 트랙으로 사실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떤 가격 기능을 좀 살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김지영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보험 지금 답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예고돼 있는 국제회계 기준 변경 또 감독 기준 변경 또 초저금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부가 대비 시가 비율 이게 1위면 정상인데 이게 뭐 지금 0.2 0.1 이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적 최저가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이 보험 산업 도대체 탈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우리 저 신 교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이라는 게 이게 단기의 어떤 투자 상품도 아니고 한 번 계약을 한 번 장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맺은 계약을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가 합의해서 이거를 고치기 전에는 이런 어떤 부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1, 2년에 답을 찾겠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답이 없죠. 특히 제가 오늘 저금리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에 좀 더 관련이 깊은 생보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보호는 이미 지금 저금리,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의 또 다른 측면인 저출산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는 실제로는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신 대로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감독 강화 이런 영향을 미리 대비를 해서 보험회사들은 저축성 보험 쪽을 많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축소를 해왔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2018년도에 보면 2017년 대비한 마이너스 13% 이상을 줄여왔던 거고요. 그게 원래 저축성의 주력 상품이었고. 또 하나의 추구는 보장성 상품,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1인구 가구가 늘다 보니까 굳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인해서 어떤 소득 보장을 혜택을 받을 유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요들이 실제로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그런 상황에서 참 생부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수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 어떤 보장 내용을 보자고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이 보험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즉 가격이 보험료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자산 수익률이나 이런 운영 수익률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도 나왔지만 연금 상품이 우리 고령화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문을 받고 있는데 생부사의 연금보험 상품을 보면 예전에 한 3%대에서는 3, 4%대에서는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 한 7년 걸렸습니다. 사업비를 떼고 나서 자기가 붙는 적립금이 쭉 모아가지고 원금 회복이 한 7년 걸렸는데 7년이 상당히 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보험이 한 30년, 22년 이상 되는 장기사 보험이 되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1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품 경쟁력도 떨어지고 일반 수요자들이 도대체 내가 왜 보험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번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변액 상품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이나 변액보험에 많은 주력을 했는데 이 억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떨어져서 참 걱정이 됩니다. 2017년에 생명보험만 해도 해약환급금이 한 22조 정도가 나갔는데 작년에 추정을 해보니까 한 26조 원 정도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약 사태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산운용 쪽을 보면 지금 생보사회 적립금의 평균 보장금리가 한 4.2%대 정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3%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경이 더 나빠졌죠. 그래서 이 역마진이 좀 더 심화됐고 그 역마진이 주로 어느 쪽이냐면 과거에 심지어 아직도 7%에서 8% 보장하는 상품까지도 있죠. 굉장히 오래된 상품들은. 그래서 과거에 이런 상품을 많이 팔았던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나 그러니까 국내 회사 쪽이 좀 더 취약할 것 같고요. 자칫하면 20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역마진으로 많이 넘어졌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출파산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가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동전 주가가 나왔습니다. 1000원 미만의 동전 주가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 잘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IFRS 국제회계기준 1년 연기돼서 2023년으로 지금 연기된다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2022년에 KICKS 새로운 재무건전성 자본건전성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보험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현재 RBCPO를 보면 생보사들과 손보사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후승인 채권이라든지 아니 신중 자본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와 같이 지금과 같이 영업이 좀 무너진다는 표현이 무너지만 약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 어려움 극단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면 사실 정책당국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당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보험사들이 전략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합니다. 또는 자산업용 수익률도 좀 올릴 필요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금융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산업이 굉장히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규제당국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하고 규제를 좀 선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거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약간 마이크로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연금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연금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연금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정립금을 가지고 자기가 분할해서 가져가고 그 전에 조기 사망하면 본전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잔존 가치에 대해서 크레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금 쪽에 어떤 그런 자산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실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실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톤틴 연금이 있습니다. 톤틴 연금은 뭐냐 하면 가입자들이 있으면 그중에 조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불행히도 나오면 그 잔존 가치를 생존한 가입자들이 나눠 갖는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연금인데 이 부분은 서구에서는 좀 상당히 그만한 보편화되어 있고요.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너무 사행적 도박 아니냐 이런 어떤 선입관 때문에 그런지 정직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부과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산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운용도 과거에 달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도 상당히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총자산의 30%를 제한이 있습니다. 여전히 양쪽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있고요.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외화 자산이죠.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지를 꼭 하라고 이렇게 법규에 있는 건 아닌데 해지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자본건전성 산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화냈지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네이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좀 마련해 주는 이런 유연적인 그런 규제 환경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강화할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수수료입니다. 뭐 지금 이 세미나를 이걸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청취자들은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너무 높은 사업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절감을 통해서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게 제가 이 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그게 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절감하느냐 9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모집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인데 이게 그동안의 보험의사나 아니면 판매 채널 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그동안 수십 년을 기대를 해야 하는데 기대를 접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십 년의 경험을 해봐서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규제로 좀 캡을 씌운다든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모든 보험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이 수수료 규제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해가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아까 퇴직연금 말씀도 나왔지만 영국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운영수수료 부분에 캡을 씌웠습니다. 그게 워낙 공공성이 높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독립대리점이나 최근에 GA라고 나타난 독립대리점이 굉장히 역할이나 기대가 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수료를 낮춘다거나 사업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불안제 판매율을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에 기여를 못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규제를 좀 강화하고 판매 채널의 책임도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책위당국이나 금융감독당국에서 그런 보험산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갖고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좀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던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험회사가 지금 한계상황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알겠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파산을 시킬 거냐 아니면 계약 이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주로야금 자본확청을 요구한다. 주주도 돈이 많은 주주라면 좋겠지만 지금 아마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본확충한다고 하면 신종자본증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거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자본확충의 길을 열어놨다고 하면 그 길도 좀 유연하게 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보니까 신종자본증권 발행한도가 자기 자본 내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른 금융억권하고 비교는 그렇지만 은행은 5배더라고요. 보험위는 100%고 은행은 500%. 그 근거를 따지기 이전에 길이 열려있다 그러면 그 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는 좀 완화를 하거나 해주시고 그 판단은 신종자본증권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발행 여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한계 보험회사에 대한 어떤 아까 구조조정 말씀 잘하셨습니다. 좀비기업이라든지 이런 말씀 잘 말씀을 하셨는데 파산을 허용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소비자로 허용하고 파산 위험한 보험회사를 보험계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한 번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 이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선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한다 그러면 계약을 이전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원래의 보험회사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 이전을 다른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자인 보험계약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도 없어졌고 그런 보험회사는 선택하는 데는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이전을 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 해의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메시지가 정확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 질문이 남았는데요. 과거 10년 동안 투자 시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상장된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공모 시장이 죽고 많은 투자 자금이 사모 시장으로 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점점 더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체 투자 방향으로 간다는 점 이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년마다 진실의 순간이 오면 항상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투자한 자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국내 사모 펀드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상품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의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현상을 다시 되돌려서 조금 더 투명한 자본시장 또는 투자 시장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점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금융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자라면 제일 취약한 고리가 이런 투자 펀드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소위 과다한 비유동성 자산의 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도 수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그런 데서는 거꾸로 어떤 그런 규제나 감독의 시선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금리의 필연적인 비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장기화된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만기가 긴 비유동 자산으로 사실은 수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제일 사실 3월 5일날 처음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렸을 때 그 이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적어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제일 궁금했던 게 코로나를 보고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도대체 뭔 지표를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내렸을까. 그 뒤에 100BP 내린 건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지난 작년 10월에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얘네들이 걱정거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미국의 회사 채시장 같은 경우가 한 13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투자 적격 등급의 최하위인 트리플 B 등급이 53%다. 그런데 걔네들은 투자 등급이긴 하죠. 최하위지만 그런데 그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은행은 한 5%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 이유가 있겠죠. 뮤추얼 펀드나 아니면 펜션 펀드 아니면 보험사 이런 식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높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사시에 만약에 소위 추락천사라고 하죠. 만약에 트리플 B에서 투자 부적격을 한 등급만 내려가게 되면 적어도 연기금이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 부적격 등급에 채권을 담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한 등급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리밸런싱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 투자들이 쏟아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파이어 세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소위 환매 소위 펀드런 같은 어떤 이런 상황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약한 고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공격적인 선제적 대응을 가져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그러면 몇 가지 관련해서 이런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특히 집합 투자 기구의 사모형 집합 투자 기구의 어쨌든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몇 번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만 해도 특히 유동성 관리 지침이나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오래전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논의들이 지속이 되어오고 있고 투자 펀드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런 거를 아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어떤 일국 차원의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적용된 법령 어떤 주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투자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유동성, 중유동성 또는 비유동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유동성 자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소위 유동성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것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비유동성 자산 같은 경우는 그 펀드 내에 포트폴리오 내에 담을 수 있는 비중을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사시에 어쨌든 최소한의 어쨌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규제들을 도입한 바가 있기도 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대규모로 이제 어떤 이런 펀드런이나 이런 위험이 우리 국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제일 걱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지금 지나십 년처럼 앞으로도 또 수년간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일종의 섀도우뱅킹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어떤 그런 소위 규제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여전히 좀 걱정이기도 하고 결국은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금리 상황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생존을 위해서 다운사이즈도 해야 되고 또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샵이 오면서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샵을 거치면서 얻게 된 추가적인 부채 정부가 지원을 했어도 이제 부채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이제 당연히 부채 형태로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거의 이 상황이 진정이 된 이후에도 거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구조조정 아까도 우리 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생산성 높이고 구조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산업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산업구조조정이 그래도 고통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산업구조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특히 이제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뭐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규모로 좀비 기업들이 사실은 존속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자원의 어떤 효율적 배분이라든지 경제의 어쨌든 생산성이라든지 성장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어떤 고용이나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고려들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사실은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 자금 중개의 가격 기능이 갖는 어떤 그런 실렉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이 기업 부분들에 좀 더 그 좀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의 어떻든 서바이벌이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적 또는 공적 어떤 기업구조조정 스킨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어떤 법원 회생 아닌 다른 어떤 사전적인 어떤 구조조정 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사실은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을 살릴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어떤 비정치적인 어떤 고려 하에서의 의사결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좀 저해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전히 이런 기업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지 않는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채권자인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은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은행 자체로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어떤 인센티브 구조라는 것들 하에서 이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기존 어떤 스킨에서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에서도 기업구조혁신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자본시장을 통한 어떤 그런 구조조정 이런 방식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은행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일부 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소위 재무 안정 어떤 그런 펀드 같은 PF 쪽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 시장을 조금 더 가급적이면 조기에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용명 부문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어떤 관전 포인트 또는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많은 탐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유도됐던 새로운 형태의 세계질서 즉 미국 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가 사실 일정 부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요. 기존보다 훨씬 글로벌 연대에 대한 또 글로벌 리더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 세계는 G2의 패권 다툼 즉 2KD에서 함정에 따른 국가별 디츠 프레임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약 2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미래라고 봤던 각 지역별로의 역할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점쳐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는 그 차별적인 안정이나 성장성이 보이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 관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도 신성장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확고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어쩌면 오히려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에 의해서 촉발된 경기 침체를 각국이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하나가 신흥 인프라에 대한 수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가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이 사실은 최근 한국의 IT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비록 우리 국민들만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지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도 비록 유동성 내지는 현금 확보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불신에 대한 매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는 시장을 테마로 엮는 투자 방법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대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라도 특정 자산에 대한 몰빵 개념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지는 테마 형식의 투자가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금리가 되면 사실은 시장 지배자들의 자본 활용 능력이 훨씬 더 제고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과점 구조랑 양극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성장 시대에서는 늘 그렇듯이 그 희소성이 부각되는 게 그로스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로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포커싱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코로나19가 그동안 자본주의에서 경시되는 바가 좀 있었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선과학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간 아직 우리 사회도 상당히 지금 논의가 뜨거운 ESG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역시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부분은 역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테일 리스크가 지금 나타나 인식에 대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 리스크들을 대비하는 전략들이 보강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년병도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계속 그 빈도가 사실은 금융위기 빈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고 있다는 점이고 또 그러한 재해가 단순히 어떤 지역별 어떤 재해를 넘어서 글로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상품이 됐던 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의 출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좀 어시탐탐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앞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저금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전통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전략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고 또 해외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행형인 해외 투자 활성화 트렌드를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험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그런 트렌드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둔다고 한다면 규제나 내지는 또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동안 고성장 시대에서는 장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 우리의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주는 함의는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소득으로 국민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놨던 금융을 바탕으로 한 금융소득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열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투자 비즈니스는 제조업이 가졌던 과거의 기간 산업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은 신용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저희 같은 금융투자 회사들의 대국민 신뢰를 넣는 데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모펀드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 국민이 각성을 하고 또한 저희 역시 반성을 하면서 언제나 그 위기에 다른 얼굴은 기회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발전 경로를 예측해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혹시 김재현 교수님 보험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플랫폼 정당도 나오고 그래서 플랫폼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보험도 다른 금융이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이 앞으로 대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보험으로 보면 판매 플랫폼이나 보상 플랫폼 뭐 이렇게 여러 플랫폼이 형태가 나타날 텐데 결국에는 어떤 개방성 또는 유연성 이런 것이 플랫폼의 강점이고 그걸 실제로 뒷받침할 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보상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보장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자의 신뢰가 얻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기존에 이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특히 영업과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취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험 산업이 향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사슬을 끊어야겠다는 것이 있고 그 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의 보험 산업은 제조사가 판매 채널까지도 같이 통제를 하는 수치적 결합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를 데리고 영업을 하고 전속 설계사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예를 들면 전속 설계사를 예를 들면 주의라든지 방과 휴납소를 대체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 원짜리 보험료라고 하면 그 안에 보험회사의 목과 예를 들면 수수료, 판매 채널의 목이 누가 몇 퍼센트를 가르냐의 어떤 네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 원짜리가 새로운 판매 채널이 나와도 만 원짜리가 9천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이제는 보험회사가 판매 원가를 공급하고 판매 채널이 거기에 자기의 서비스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에 맞춰서 수수료를 얹어서 그래서 판매하고 그런 경쟁 구도를 하는 것이 향후의 보험 산업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송민규 박사님 없어요? 자 그럼 이걸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금리 상황에서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시장의 리스크,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송민규 박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